나온다. 나온다. 우와. 이거 이렇게 하면 나무 틀어 뜬던 거 아니야? 그러게. 간다. 가자 한국어. 됐어, 됐어, 됐어. 구세주 족장이 나타난 거죠. 방법을 마련해 준 거죠. 그래서 딱 뛰었는데 뜨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추락을 했죠. 이야! 우와. 됐다. 와,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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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, 됐어. 저기로 못 가고 있어요.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.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대항으로 가고 있어요. 형, 진짜 여기 와서 운동 진짜 많이 한다, 문식이 형. 나 돌아갈래! 나 돌아갈래! 떴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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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식이 형! 예! 예! 나 한국으로 돌아갈래! 아!